자, 19년 4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따뜻한 바닥에 의해, 자, 따뜻한 바닥에 의해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따뜻한 바닥이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바닥이 아마도 온도가 높은 상태일 겁니다. 그죠? 드라이아이스는 다들 알다시피 뭐야? CO2가 고체가 된 거죠. 그치?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낮은 온도가 될 겁니다. 로우 템퍼레처, 하이 템퍼레처라고 하면, 자, 열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어디서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드라이아이스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면서 드라이아이스가 열을 먹어가지고 다시금 뭐다? 기체 CO2가 되는 지금 과정에 대한 게 나와 있네요. 자, 보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기억에서 바닥에서 드라이아이스로 열이 저절로 이동한다. 열은 항상 뭐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오른 지문. 자, 니은 뭐다? 비가역적이다 라고 했는데, 자, 비가역이라는 건 뭐다? 반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역은 뭐다?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치? 비가역은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반응이야? 자, 드라이아이스니까 CO2 고체가 지금 CO2 기체가 되는 반응이야. 맞죠? 자, 상온에서는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치? 상온에서 이건 자동으로 일어났는데, 상온에서 기체가 다시 얼어가지고 드라이아이스가 되는 반응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치? 그러니까 뭐다? 비가역이다 라고 하면은 오른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자, 이 반응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엔트로피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면 뭐다? 자, 무질서도죠.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이런 건데, 뭐 간단합니다.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무질서도 같은 경우는 이거 위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고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뭉쳐가지고 안 움직이는 상태야. 그치?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어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생긴 상태고, 기체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자유분방한 상태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 맞네요. 그치? 자, 그럼 당연하게도 솔리드가 가스가 되는 거는 뭐다? 엔트로피 증가한다. 즉, 무질서도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디귿, 오른 지문,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